어? 착한 남자 아니야? 아 착한 남자였구나 아 죄송해요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펄기 게임 시작해볼게요 곡 소개해주세요 소녀시대 Baby Maybe 다 빠져버린 나 어쩌면 좋아 나 어떡해 난 이제야 나타나 어디 떠온 거야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If you feel like this I can't feel like this You can't feel like this Put your hands up If you feel like this You can't feel like this Put your hands up Like this Like this Like this Like this Like this 네 소녀시대 Baby Maybe 듣고 왔더니요 벌써 1분 마칠 시간이네요 저희는 2부로 돌아올게요 2부에서 위풀기 게임 함께할게요 주파수 고정 рал Scat 가 tam 지원 내 represented 여자ätke 정말 필요한데 뭐라 설명하기가 그렇다면 직접 해보세요 더 이상 여자를 차갑게 두지 마세요 좌욕 contract 안녕 MRI вам ven 양쪽에 지금 ties in 문근씨하고 문근씨가 아이 냄새 해야됩니다. 이걸 못해도 걸리는거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방구. 판이 꼈지. 방구. 이런 방구 끼신거 아세요? 이런게 웃겨요. 저도 웃고 싶단 말이에요. 방구 진짜 끼시면 안되구요. 소리를. 실제로 키셔도 되요. 요즘 4D가 이렇게 웃겼어요. 냄새까지 전해주셔도 되요. 요즘 대세는 4D님. 태연 꼈지. 방구. 좋았어. 아이 냄새. 큰일이에요. 자 지금 웃었어요. 한식이 웃었어요. 그리고 코먹는 소리 내면 안돼요. 네. 이런 소리 안되구요. 이런거 안되구요. 이가 보여도 안되구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웃으면 안돼요. 이 안보이면 되는거에요? 네 웃으면 안돼요. 소리가 나면 안돼요 우리. 소리가 나면 안돼요. 손남이 잠깐.